아니요, 어디야. 저기인가 보다. 진짜 웬일이야, 이게. 계세요. 이거가 뭐냐 하면. 이거 뭐야? 너희들 뭐 골라 가라. 언니 이거? 우리는 이거야? 여기요. 아주머니들. 여봐요. 어머니. 안 계신가 봐. 춤 한 번 춰봐. 아버님 돌려주실까요? 언니. 이거는 우리 같이 삽시다. 팬 부부께서 남편 되시는 분이 도예가야. 이렇게.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야. 이렇게.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야.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야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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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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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하니. 야. 우리 우리 라이브 야유. 마, 마, 마야 맞죠? 토다야, 토다. 나 사랑을 하고 싶어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인생이 후회 없게 재펀치 후! 재펀치 후! 재펀치 후! 컴온! 재펀치 후! 재펀치 후! 재펀치 후! 재펀치 후! 재회 dash에 빠짐! 재현야! 바뻐? 응 안atter perder 언니 재현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매력 있어 여기 한번 나와 skirt 네 그럼 잼현이는 안녕 그래, 그래. 감사합니다. 안녕. 사실은 같이 삽시다의 이경실 언니도 오고 또 우리 박혜미 언니도 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뭔지 모르게 힐링도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설렘이 있대요.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에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.